피로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놓인 커다란 장애물이다 피로의 정체와 발생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을 거듭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피로가 사라지면 누구나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다 평소보다 좀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쉰다고 쉬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쉬면서 잠을 좀 더 자면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루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을 때 피로가 풀리셨나요? 저는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것 같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은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고 온다든지 몸을 좀 움직이면 피로도 좀 풀리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왜 피로해지는지 또 몸이 피로하다고 느낄 때 즉각적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스포츠의학센터 디렉터인 야마다 도모의 스탠퍼드식 최고의 피로회복법입니다 건강 관련 도서들을 소개하다 보면 종종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바쁜 세상에 말이 너무 많다 요점만 알려달라 딱 집어서 방법만 알려줬으면 좋겠다 소리내어 있다 채널은 정보만 전해주는 채널이 아닌 책을 소개하고 내용의 일부를 읽어주는 채널입니다 책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골라서 읽어드리고 있고 짧게는 20여분에서 길게는 50분이 넘는 영상도 있는데요 책을 고르고 책 한 권을 읽는 시간에 비해서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 정보가 아닌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있는데요 원리를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야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읽어드릴 이 책 역시 우리 몸에 왜 피로가 쌓이는지 내 몸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내 몸이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피로가 쌓이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스스로 피로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자가 16년 동안 일하고 있는 스탠퍼드 대학이 미국 최강의 스포츠 명문이라고 합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미국이 따낸 메달의 수가 121개였는데 그 중 스탠퍼드 선수들이 27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또 전미대학 스포츠 랭킹 종합 1위를 지난 23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탠퍼드 대학이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피로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부상과 피로에 찌든 선수들을 돌보면서 훈련량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피로 관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피로 관리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16년 동안 수많은 선수들을 관리하며 쌓아온 피로 관리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요 저자가 강조하는 가장 효과적인 피로 회복법 중 하나가 복압호흡이라고 하는 IAP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만 제대로 익히면 쉽게 지치지 않고 피로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12분만에 피로를 몰아내는 초강력 회복법 등 피로에 강한 몸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늘 피로에 지쳐있고 피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탠퍼드식 최고의 피로 회복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세계 최강 스포츠 의국이 공개하는 피곤하지 않는 몸 만들기 쉽게 지치지 않고 즉시 회복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이다 세계 최고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의 과학적 지식 전미 최강의 스탠퍼드 선수들이 직접 실천하는 회복법 나는 이 둘을 결합한 스탠퍼드 최고의 노하우가 담긴 피로 전략을 정리했다 스탠퍼드는 스포츠팀에 소속된 학생들에게도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더군다나 연습 중에는 수업을 빠져도 좋다는 식의 특례도 없다 따라서 스탠퍼드의 많은 선수들은 매일 고된 연습을 3,4시간씩 해내고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원정 경기가 있는 날이면 1시간에서 3시간이나 시차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때도 있다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로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빠르게 피로를 해소하는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훈련과 학업으로 인한 피로를 그때그때 풀어주지 않으면 피로의 예방은 고소하고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된다 말 그대로 쉽게 피로해지는 몸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스탠퍼드에서는 언제나 피로의 예방과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스탠퍼드의 선수들은 피로를 예방하고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피로의 강한 몸을 만든다 이는 운동선수뿐 아니라 바쁜 일상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스탠퍼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피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모두 인체 메커니즘에 따라 설계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스트레칭 동작이나 사진이 많았으면 좋겠다거나 간단히 할 수 있는 체조를 배우고 싶다거나 뭐든 효과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등 다양한 독자의 바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기초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실천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한간에서 좋다고 말하는 방법도 실제로 해보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때가 더 많다 심지어는 몸을 단련하기는커녕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오히려 온갖 다양한 건강법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에게 맞는 올바른 방법을 고르는 눈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의미에서 피로의 정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뇌진탕 상태로 일하고 있다 수면 부족이 뇌진탕을 일으킨다 피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수면 부족이다 수면은 몸과 뇌의 피로를 풀어주므로 충분히 잠을 자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로가 쌓인다 게다가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스탠퍼드 선수들에게 실시하는 시선추적 테스트의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시선추적 테스트란 선수에게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VR 기구를 착용하게 하고 빙글빙글 돌거나 갑자기 움직이는 작은 흑점을 눈으로 좁게 하는 테스트다 흑점을 따라가는 시선의 정확도가 기준이며 이를 통해 뇌 기능을 측정한다 수면이 부족한 선수의 뇌는 뇌진탕 환자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뇌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잠을 자지 않으면 피로를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성이 저하되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뇌진탕과 마찬가지로 일상에 지장을 주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 뇌에도 피로는 쌓인다 피로는 몸뿐 아니라 뇌에서도 생기는 현상이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피로는 근육과 신경을 과하게 사용한 나머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긴 비정상적인 상태를 뜻한다 즉 근육뿐 아니라 신경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피로가 발생한다는 것이 최신 스포츠 의학의 견해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와 신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우리의 신경은 간단히 자율신경과 중추신경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맥박, 호흡, 소화와 같은 활동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은 낮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감신경과 밤에 활발한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된다 신체의 기본 설계대로라면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하는 낮에는 교감신경이 쉬어야 하는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그런데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교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수면에 들지 못하거나 체온 조제를 실패하고 혈압이 상승하거나 호흡이 흐트러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으면 병에 걸린 수준은 아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 이러한 컨디션 난조는 피로감을 동반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진짜 질병에 걸릴 확률 역시 높아진다 중추신경은 우리가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신체의 각 부위에 명령을 내리는 일종의 사령탑과 같은 역할을 한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뼈와 힘줄과 근육이 각각 제멋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척수에는 중추신경과 신체 각 부위에 위치한 말초신경이 함께 이룬 팀플레이의 결과다 그런데 몸의 균형이 틀어지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사이의 소통에 차질이 생긴다 뇌에서 보낸 명령이 몸의 각 부위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결국 몸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그리고 바로 이때 어쩐지 몸이 무겁다 나른하다와 같은 감각이 뇌로 전해진다 뇌와 몸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피로를 느낀다 자세가 틀어진 몸은 피로에 약한 몸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유신경과 중추신경이 모두 나빠진 상태다 이 둘을 조절하고 담당하는 사령탑이 뇌이므로 결국 피로의 원인은 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뇌가 느끼는 불필요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몸이 틀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몸이 틀어지면 중추신경에서 보낸 명령이 신체 각 부위로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또 틀어진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게 되므로 조금만 움직여도 몸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해진다 이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면 우리의 신체는 점점 더 틀어져 자세가 나빠지고 중추신경에서 보내는 명령을 전달하기 한층 더 어려워진다 결국 앉아있기만 해도 허리가 뻐근하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다는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그렇다고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억지로 운동을 계속하면 몸의 각 부위에 더 큰 부담이 가 상황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나는 피로에 약한 몸을 자세가 틀어진 몸이라고 정의한다 만약 자세가 나쁜 정도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균형이 흐트러진 신체는 결국 중추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특히 신체 불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체내 압력이다 앞으로 자세히 다루겠지만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많은 독자들 역시 잘못된 체내 압력으로 자세가 틀어져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쓸데없이 무리가가 스스로 피로를 불러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맥박, 수면, 허리, 호흡이 보내는 신호 몸의 피로를 판단하는 4가지 체크포인트 피로를 확실하게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곤하다는 주관적 느낌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피로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피로를 판정하는 다음에 4가지 조건으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피곤한 상태로 판정한다 1. 맥박이 평소와 다르다 맥박을 재는 방법은 무척 간단하므로 피로에 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면 자신의 기준 맥박 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자신의 맥박을 재는다 손목 안쪽에 반대쪽 손에 검지와 중지를 대고 맥박이 강하게 느껴지는 위치를 찾는다 그리고 15초 동안 맥박이 몇 번 뛰는지 세자 그 숫자에 4를 곱하면 1분당 맥박 수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기준 맥박 수다 일반인의 경우 안정시 맥박 수는 70에서 80회 정도다 운동을 하고 난 뒤 맥박이 빨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운동이 끝났는데도 한참 동안 맥박이 가라앉지 않거나 이후 안정된 상태에서도 기준치와 다르면 몸에 피로가 쌓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로에 약한 몸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다 수면 시간이 짧아졌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이는 분명한 피로의 신호다 수면이 부족할 때 우리의 뇌는 뇌진탕이 일어났을 때와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 뇌와 몸이 비명을 지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부교감 신경은 잠을 자는 동안 뇌와 몸의 피로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면 이러한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피로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림픽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세계적인 선수들은 모두 연습이 없는 휴일에도 훈련이 있는 날과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고 노력한다 피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은 수면 패턴이 한번 흐트러지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피로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수면 부족은 곧 회복 부족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는 불편한 자세를 억지로 버티는 것과 같다 결국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어느새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피로에 약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이힐은 허리를 뒤로 젖히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여성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허리는 몸의 중심이므로 신체 모든 부위에 부담을 떠안으려 한다 허리가 뻐근하거나 아플 때는 허리 자체의 피로보다 신체 곳곳에 무리가 온 상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요통은 그 자체로 피로의 신호로 봐도 좋다 4. 가슴으로 호흡한다 가슴만으로 얕게 호흡할 경우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쉽게 지친다 첫째 가슴만으로 호흡하면 체내 산소가 부족해 피로를 느낀다 체내 산소가 부족하면 뇌와 몸의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골고루 퍼지지 않는다 그러면 뇌와 신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고 머리가 멍하고 몸이 뻐근해진다 둘째로 가슴으로만 호흡하면 자세가 틀어져 쉽게 피로를 느낀다 가슴으로만 호흡할 때는 몸을 지지하는 근육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세를 바르게 만들려면 몸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가슴으로만 호흡해 배를 충분히 부풀리지 못하면 몸통과 척주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없다 중심이 불안정한 몸은 기둥이 흔들리는 집과 같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단단히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봤자 결국 집은 쓰러지고 만다 사람의 몸도 기둥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손발, 목, 허리 등을 열심히 달려내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 몸의 중심이 균형을 잃으면 도미노가 쓰러지듯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다 중추신경에서 보내는 명령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 피로와 부상을 초래하는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결국 피로에 점점 약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다 그대로 굳어지고 만다 호흡법만 바꿔도 몸의 중심이 바로 잡힌다 결국 피로에 강한 몸 만들기의 핵심은 호흡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호흡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IAP 호흡법이 바로 그 답이다 IAP는 Intra Abdominal Pressure의 약자로 복부 내부 압력이라는 뜻이며 IAP 호흡법이란 쉽게 말해 배를 부풀린 채 숨을 쉬는 방식이다 IAP 호흡법을 실천하면 몸의 중심 압력이 높아지고 이때 생기는 압력이 몸통과 척주를 지탱해 몸의 중심은 안정된다 몸의 중심이 안정되면 중추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져 불필요한 움직임과 근육의 부담이 줄고 피로도 적게 쌓인다 IAP 호흡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슴으로 약게 호흡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자 배를 단단히 부풀려 호흡하라 IAP란 앞장에서 설명했듯 복부 내부 압력 복압이라는 뜻이다 인간의 배 안에는 위나 간등이 자리한 복강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복강에 가해지는 압력이 바로 IAP다 IAP가 높은 상태란 폐에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가면서 복강 위에 있는 횡경막이 내려가고 이에 복강이 압축되어 복강 내부 압력은 높아지면서 바깥쪽을 향해 미는 힘이 작용하는 상태를 뜻한다 IAP 호흡법은 숨을 들이쉬거나 내쉴 때 모두 배 안의 압력을 높여 복부 주변을 단단하게 만드는 호흡법으로 배를 단단히 부풀린 채로 숨을 내쉬는 것이 특징이다 나는 이해하기 쉽도록 복압 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부터는 복부 내부 압력을 IAP, 복압을 높이는 호흡을 복압 호흡, 복압 호흡을 익히기 위한 훈련을 IAP 호흡법이라 정의하겠다 그런데 종종 복압 호흡과 복식 호흡을 혼동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 두 호흡법은 전혀 다른 방식이다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큰 차이가 있다 복식 호흡을 하면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간다 반면 복압 호흡을 하면 숨을 내쉴 때도 배를 부풀려 배 바깥쪽에 가해지는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 복부 주변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호흡하는 것이다 복부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몸의 축, 즉 체감과 척주와 같은 몸의 중심이 안정된다 그 결과 별다른 노력 없이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몸의 중심이 곱게 바로 서면 중추신경의 지령이 원활하게 전달되고 신체와 뇌신경의 연계가 좋아져 신체가 느끼는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든다 배의 압력이 높아지면 몸이 바로 선다 IAP 호흡법을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압이 높아져 몸의 중심이 안정된다 체감과 척주가 안정되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쉽다 올바른 자세에서 중추신경과 몸의 연계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 중추신경과 몸의 연계가 원활해지면 신체 각 부위가 본래 있어야 할 위치에 제대로 자리한 이른바 최적의 상태를 이룬다 몸이 최적의 상태를 이루면 몸에 무리가 가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사라진다 불필요한 움직임이 사라지면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피로와 부상도 예방할 수 있다 횡경막이 움직여야 호흡이 깊어진다 IAP 호흡법을 익히기 전에 먼저 횡경막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횡경막은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으로 아래의 그림처럼 갈비뼈에 둘러싸여 있는 얇은 막이다 그리고 바로 이 횡경막이 IAP 호흡법의 핵심이자 피로예방의 열쇠다 가슴을 이용한 얕은 호흡을 할 때는 폐 아래에 있는 횡경막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올바른 호흡을 할 때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횡경막이 얕은 호흡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배의 압력을 높이기 어렵다 자연스레 몸이 움츠러들고 자세가 틀어지며 중추신경에서 보낸 신호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점점 더 피로에 약한 몸으로 변한다 실천, 몸의 활력을 되찾는 IAP 호흡법 지금부터 IAP 호흡법을 직접 실천해보자 배를 부풀린 채 숨을 내쉬는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의자에 앉아서 연습을 시작하는 편이 좋다 준비 자세 온몸에 힘을 빼고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자 결코 무리해선 안 된다 도중에 컨디션이 나빠졌다고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몸 상태가 회복됐을 때 다시 시도하자 피로 예방을 위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실천하자 우선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바로잡고 편안하게 앉는다 배와 허벅지, 무릎 뒤쪽의 각도를 각각 90도로 유지한다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손끝이 복부 쪽을 향하도록 유지하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다 다음으로 두 손을 천천히 복부 쪽으로 끌어와 허벅지 윗부분에 손끝을 가볍게 끼워 넣는다 5초 동안 코로 힘껏 숨을 들이마시면서 서해부와 복부 사이에 끼워 넣은 손가락을 밀어내듯이 천천히 배를 부풀린다 바로 이 지점이 복압이 높아진 상태다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래야 횡경막이 쉽게 내려간다 그 다음으로 코로 들이마신 공기를 5초에서 7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쉰다 숨을 내쉴 때는 복압이 낮아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부풀린 배가 손가락을 밀어내는 감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숨을 내쉬자 숨을 전부 뱉었다면 복부에 힘을 빼고 바로 앞단계로 돌아간다 이 과정을 5회 반복한 후 종료한다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데 1분 정도면 충분하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상승한 복압의 상태와 호흡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서해부에 손끝을 끼워 넣고 연습하는 것이 좋다 이 단계가 익숙해지면 손을 쓰지 않고 시도해보자 일어선 상태에서도 IAP 호흡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생활 속에서 틈틈이 실천해 평소에도 복압을 높여 호흡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자 세포까지 건강한 몸을 만든다 15초 집중력을 되돌리는 시간 평소에 자주 피로를 느낀다면 자신의 호흡 습관이 어떤지 확인해 보자 갈비뼈의 위치를 통해 자신의 호흡 방식을 알 수 있다 복장뼈의 하단 끝과 좌우 갈비뼈의 끝을 이은 각도가 90도 이상이다 아래쪽 갈비뼈가 튀어나왔다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평소 가슴으로만 호흡한다고 볼 수 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은 대부분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데 횡경막을 제대로 아래로 밀어내지 못하는 지나치게 얕은 호흡이 버릇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운동선수의 트레이너들은 이와 같이 가슴으로 하는 호흡을 역행성 호흡이라고 부른다 IAP 호흡과는 반대로 숨을 쉴 때 가슴이 올라가고 배가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행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환영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호흡 시 가슴이 올라가고 배가 내려가는 것은 인체의 메커니즘을 벗어난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행성 호흡을 지속하면 자세가 망가지는 등 단점이 훨씬 크다 그런데 종목이 무엇이든 경기 중 집중력을 잃은 선수는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목을 움츠리고 자세를 앞으로 숙인 채 배를 집어넣는 역행성 호흡에 빠지는 일이 많다 이때 우리는 중추신경의 명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다 자연스레 몸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결국 부상의 위험은 점점 커지며 피로가 계속 쌓이는 결과를 낳는다 나는 선수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조언한다 타임아웃 시간에 IAP 호흡법을 시도해봐 15초면 한 세트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몸을 올바른 상태로 되돌리고 피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경기력을 높일 수 있을 거야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운동선수뿐 아니라 직장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정신없이 바쁜 일상 중 집중력이 떨어질 때 업무에 차질이 생겨 초조해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릴 때에도 응용할 수 있다 횡경막과 자율신경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IAP 호흡을 통해 횡경막의 올바른 움직임을 찾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조절할 수 있다 피곤하거나 긴장해서 호흡이 얕아졌다면 IAP 호흡을 통해 복압을 높이자 그러면 몸은 반드시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평범한 수면 시간을 최고의 회복 타이밍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부상 입은 선수를 관리하는 것 또한 트레이너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다 대부분의 트레이너는 부상 때문에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선수에게 가능한 부상 초기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일 것을 조언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낮에 몸을 충분히 움직여야 밤에 수면을 취하는 동안 신체가 회복되기 때문이다 부상을 이유로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으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역할 교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자율신경이 흐트러져 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 깊이 잠들지 못하면 신체의 복구 작업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즉,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가만히 있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신체 회복을 방해해 그만큼 쉽게 피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피로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조언한다 낮 동안 꾸준히 운동해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도록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밤에는 부교감신경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수면 중에 충분히 피로를 풀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조언을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을 것이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이 업무 시간에 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이 퇴근길에 헬스장에 들러 열심히 운동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한 채로 밤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또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특히 평소 바쁘게 지내는 사람,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 가슴으로 호흡하는 사람일수록 활동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이 우세다 이들은 평소에도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몇 배로 불어날 위험마저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잠들기 전 2분간 IAP 호흡법을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자 나는 재활치료 중인 모든 선수들에게 신체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운동과 함께 취침 전 반드시 IAP 호흡을 실천하라고 권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IAP 호흡법의 열쇠를 쥔 행경막에는 자유신경이 집중되어 있는데 배를 부풀리며 길고 느리게 호흡하면 행경막이 움직이면서 부교감신경이 자극돼 잠을 자는 동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깊이 잠든 사람의 배가 오르내린다면 복부 압력이 제대로 작용한다는 증거다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작업도 원활하게 진행된다 또한 잠들기 전 행경막을 움직이면 우리가 잠든 사이 굳었던 어깨가 이완해 어깨결림이 줄어든다는 견해도 있다 그만큼 취침 전의 IAP 호흡법은 휴식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몸과 뇌를 안정시키는 스탠퍼드식 냉혼욕 최근에는 냉혼욕법 중에서도 찬물과 따뜻한 물에 번갈아 몸을 담그는 냉혼욕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스탠퍼드에서는 예전부터 선수들의 피로회복을 위해 냉혼욕을 도입해 실시해왔다 스탠퍼드의 트레이닝 룸에는 선수를 치료하기 위해 마련한 욕조가 두 개 있다 하나의 욕조에는 찬물이 가득 차 있고 다른 하나에는 따뜻한 물이 차 있다 격렬한 운동이나 경기를 맞춘 선수들은 이 두 개의 욕조를 이용한 냉혼욕으로 손상된 몸을 다스린다 훈련을 마친 뒤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선수는 우선 찬물이 든 욕조에 들어가 달아오른 몸을 가라앉힌다 운동 직후에는 몸이 뜨겁고 모공도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몸을 지키고 모공을 닦기 위해 수온을 약 10도시로 설정한다 찬물에서 2, 3분을 보낸 뒤 따뜻한 물로 옮겨간다 이때 물의 온도는 약 36도시를 유지한다 그 다음 따뜻한 물과 찬물에 번갈아 60초씩 냉혼욕을 실시한다 이 과정을 4, 5회 반복한 후 마지막으로 찬물에 2, 3분간 몸을 담그는 것으로 목욕을 마친다 이러한 냉혼욕은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 첫째, 혈관의 수축과 확장이 반복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피로가 쌓여 있거나 부상을 입은 근육에 더 많은 양의 영양분을 운반할 수 있다 회복도 더 빨라진다 또한 세포에 쌓인 피로 물질도 혈액을 타고 배출되기가 수월해진다 둘째, 자율신경이 균형을 되찾는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다시 차갑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자율신경이 효과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다 자율신경이 안정되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뇌의 피로도 함께 줄어든다 실제로 냉혼욕을 실천한 대부분의 선수는 몸이 편안해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많은 스탠퍼드의 선수들이 냉혼욕의 효과에 푹 빠지기도 했다 냉혼욕에 관해서는 한창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 밝혀낸 정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쉬는 것보다는 냉혼욕을 하는 편이 피로에서의 효과적이라는 것 둘째, 냉수욕과 온수욕 모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피로가 풀리는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근육통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냉혼욕의 모든 과정은 12분 안에 맞춰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밝힌다 실천, 12분 안에 끝내는 초강력 회복법 스탠퍼드식 냉혼욕은 일상에서 느끼는 피로해소에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욕조를 두 개나 마련하기는 어려움으로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실천해보자 우선 욕조에 37에서 38도씨의 물을 받아놓는다 그 다음 먼저 샤워기를 이용해 찬물로 샤워한다 일종의 냉강요법이라 할 수 있다 찬물 샤워를 마친 뒤에는 따뜻한 물을 받아둔 욕조에 다시 몸을 담가 온열요법을 실시한다 이때 전신욕과 반신욕 모두 효과적이지만 심장에 부담이 덜한 반신욕을 권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다 특히 냉혼욕을 실시할 때에는 목욕 전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혼욕 과정에서 많은 양의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 다시 한번 냉혼욕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350ml 정도 되는 페트병에 물을 채우고 목욕 전에 반 정도를 마신다 1분 정도 찬물 샤워를 한 뒤 뜨거운 욕조에서 30초 다시 찬물 샤워 30초 총 1분간의 냉혼욕을 10회 정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약 1분간 찬물로 샤워하는 것으로 냉혼욕을 마친다 끝으로 페트병에 남아있는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하며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다 앞서 말했듯이 냉혼욕은 12분 안에 맞춰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목욕하면 그만큼 많은 양의 수분을 잃어버려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다 또 뜨거운 물에 장시간 몸을 담그면 숙면을 취해야 하는 밤에도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너무 긴 목욕시간은 피곤을 해소하려던 원래 목적과 달리 오히려 잠을 설칠 수 있으니 주의하자 피로를 리셋하는 동적 회복법 피로가 쌓이는 나쁜 버릇이 있다 누구나 피로가 쌓였을 때 몸이 뻣뻣하게 굳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기지개나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려 한다 그런데 팔다리를 쭉 뻗는 행동이 실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까 스트레칭은 일시적인 근육의 피로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문제인 만성 피로를 뿌리 뽑을 수는 없다 기지개의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경화현상은 어디까지나 피로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우리 몸에 밴 잘못된 버릇들이다 피로는 중추신경과 신체 각 부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잘못된 동작을 무리하게 반복한 결과 피로가 쌓이는 것이다 이상한 버릇이 몸에 배면 신체 가동 범위가 좁아진다 예를 들어 고관절 대신 허리를 써서 상체를 굽히는 버릇이 있으면 실제 움직여야 할 고관절은 점점 뻣뻣해지고 엉뚱한 부위인 허리에 피로가 쌓인다 그 결과 우리 몸은 불필요한 부담을 느낀다 게다가 이 상태를 방치하면 뇌에서도 잘못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잘못된 버릇을 바로잡지 못하면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몸의 균형이 다시 무너지고 만다 움직임의 범위도 다시 좁아진다 결국 몸의 균형이 점점 무너지면 피로가 쌓이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쉽게 지치고 피로가 풀리지 않은 몸으로 변해간다 따라서 피로의 원인인 잘못된 버릇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나쁜 버릇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렵다 피로를 느끼면서도 피로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심하자 우리는 이미 피로의 근본 원인이 중추신경과 몸의 신호가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아 이상한 버릇을 초기화하면 된다 앞에서 다룬 IAP 호흡법의 목표 역시 동일하다 단지 IAP 호흡법은 예방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금부터는 피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대징요법인 동적회복법을 소개하겠다 움직이지 않는 하루가 피로를 부추긴다 동적회복법은 글자 그대로 몸을 움직이면서 회복을 꾀하는 방법이다 먼저 가벼운 운동과 회복의 관계를 살펴보자 노벨생리학의학상 선정위원회가 있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활약한 안데리스 한세는 우리 뇌는 본래 몸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뇌의 구조는 원시시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즉 사람은 본래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로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직장인은 운동을 거부한다 중요한 회의, 까다로운 서류 작성, 성가신 거래처 미팅 등 대부분의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오늘날의 직장인은 일이 바쁠수록 몸을 움직일 기회가 줄어든다 특히 너무 피곤한 날에는 더욱 아무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운동을 하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냥 자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다음날까지 피로를 쌓아두지 않으려면 그런 날일수록 가벼운 운동을 하는 편이 좋다 2, 30분 정도의 달리기나 수영과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뇌를 자극해 피로해소에 도움을 준다 혈액순환을 촉진해 뇌와 근육에 산소를 공급 피로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고 잘못된 버릇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뭉친 근육이 풀리고 자율신경과 호르몬도 서서히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가 쌓이면 밤에도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해 숙면을 취하기 힘들다 이때 가볍게 땀 흘리는 정도의 운동으로 교감신경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면 취침 시간에는 교감신경의 활동이 빠르게 저하되고 자연스레 휴식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자율신경의 안정을 되찾으면 몸과 뇌도 휴식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편이 좋다 몸을 두 번 리셋하라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피로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런데 피로를 해소하고 몸에 밴 잘못된 버릇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운동 전 준비단계와 운동 후 마무리 단계 역시 중요하다 운동 전후 지금부터 소개할 초기화 동작을 추가하면 피로해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동적회복법의 핵심이다 나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몸의 중심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 초기화 준비 동작은 운동 시작 전 중추신경을 자극해 잘못된 신체 버릇을 바로잡는다 신체 각부의 올바른 위치와 동작법이 원활하게 전달돼 달리기 수영 같은 운동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초기화 마무리 동작을 하자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근육이 수축한다 하지만 그 상태 그대로 운동을 마무리하면 몸의 균형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 긴장에서 움츠러든 근육을 올바른 마무리 동작을 통해 풀어주어야 한다 수축했던 긴장이 풀리면 활동에 관여하는 교감신경과 휴식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의 교대가 원활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동작 회복법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운동 전 초기화 준비 동작으로 몸에 뵌 잘못된 버릇을 리셋한다 2. 20분 동안 달리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가볍게 한다 3.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초기화 마무리 동작을 수행해 수축했던 근육을 원래의 상태로 리셋한다 도저히 운동을 할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IAP 호흡법과 운동 전후 초기화 동작만이라도 수행하자 둘 다 몸에 뵌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고 횡경막의 움직임을 바로잡아 스트레스로 생긴 어깨 결림 등을 완화해준다 게다가 아래로 향한 횡경막이 내장을 자극해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신체의 균형을 바로잡는 초기화 준비 동작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동작을 소개한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다음 동작을 선행하자 피로해소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준비 운동 삼아 초기화 동작을 실시하면 향상된 신체 능력을 체감할 수 있다 1. 전진영 스킵과 제자리 스킵 앞으로 나아가면서 스킵 10회 플러스 제자리에서 스킵 10회 한 발씩 번갈아 가며 가볍게 뛰어오르는 동작을 스킵이라고 한다 스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영 스킵을 10회 제자리에서 스킵하면서 위로 뛰어오르는 제자리 스킵을 10회 실시한다 두 가지 스킵을 합해 20회, 20걸음 반복한다 2. 무게중심 점프 바닥에 10미터 정도의 선을 긋는다 선을 그었다고 가정해도 좋다 두 발을 나란히 모으고 선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가며 뛴다 서두르지 말고 두 발로 뛰어서 두 발로 착지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한다 3. 발뒤꿈치로 엉덩이 치며 달리기 좌우 발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도록 발을 높이 들어 달리는 동작을 천천히 10회 반복한다 달리기 시작 전 준비 운동으로도 좋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초기와 마무리 동작 1. 햄스트링 풀어주기 벽 모서리 부분에 한쪽 엉덩이를 대고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하며 두 발을 직각 상태로 들어 올린다 2. 이때 한쪽 다리만 벽에 기댄 상태를 유지한다 3. 벽에 기대지 않은 쪽 다리는 벽을 굴듯 천천히 5초 동안 아래로 내린다 4. 땅에 닿지 않아도 괜찮다 5. 벽에 고정해둔 다리의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렸던 다리를 5초 동안 원래 위치로 올린다 4. 좌우 5회씩 실시한다 기댈 벽이 없을 때는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5초 동안 올리고 그 자세를 5초 동안 유지한다 올렸던 다리를 5초 동안 천천히 내리고 이 동작을 10회 반복한다 2. 무릎 굽혀 팔 멀리 뻗기 한쪽 무릎은 바닥에 대고 반대쪽 무릎은 90도로 굽혀 세운다 3. 세워둔 무릎과 같은 쪽 손을 무릎의 바깥쪽에 대고 반대쪽 팔은 높이 든다 3. 세워둔 무릎은 최대한 바깥으로 밀고 무릎에 올려둔 손으로 무릎을 반대쪽으로 민다 4. 높이 든 손은 대각선 위쪽으로 최대한 멀리 뻗는다 4. 좌우 번갈아 10초씩 실시한다 스탠퍼드식 최고의 피로회복법 읽어드렸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숨만 제대로 쉬어도 피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피로를 회복하는 방법과 함께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세히 만나요 자세히 만나요 자세히 만나요 자세히 만나요